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효수입니다. 요즘 더위도 더위지만 햇살이 강해 자외선 지수가 높은데요. 자외선을 그대로 막게 되면 색소침착과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건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가급적 외출 30분 전에 발라야 온전히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옷 색깔이 어두울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자외선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국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바나나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과일이죠. 그런데 열대 과일인 이 바나나가 경북 포항에서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에서 자란 바나나는 과연 어떤 맛일지 지금 만나보시죠.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 동네 사람들 글쎄 포항에 바나나가 열렸대요. 주렁주렁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 국내산 바나나. 맛은 물론 식감까지 쫀득한 포항표 바나나. 지금 맛보러 따라 볼까요.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아닌데도 말이죠. 날씨는 여름인 것 마냥 굉장히 덥기만 합니다. 이럴 때는 달달한 과일 하나 먹으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랗고 달콤한 메이드인 포항의 바나나. 어떤 바나나일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우리나라의 과일 지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해오던 열대 과일 바나나. 이젠 경북 최초로 포항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졌는데요. 일주량이 많고 겨울철에도 비교적 따뜻한 포항 횡해음. 바나나 키우기엔 안성맞춤이라 당당히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 아니 사장님. 네. 이게, 이야, 있네요. 바나나. 사실 저거에 들어오다 보니까요. 넓은 바나나밭도 멋지긴 하지만 체험고리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이 농장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희 포항 바나나 농장은요. 생산 농장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체험 농장을 운영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고요. 포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알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바나나의 생육에 대한 기초 광위부터 관찰 체험, 그 다음에 농장에 들어오셔가지고 해체, 그 다음에 수확하는 모습, 여러 가지 포토, 사진 찍을 수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바나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야말로 바나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네요. 그렇습니다. 잘 왔네 오늘. 그러면 저도 온 김에 바나나 수확도 좀 해보고, 공예도 좀 만들어보고, 맛도 좀 보고, 두 개 먹고,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준비됐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이곳은 단순히 바나나를 재배하는 것을 넘어 체험 농장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나나 잎으로 만든 공예품 체험뿐만 아니라 바나나가 열매를 맺고 수확이 되는 전 과정을 농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얘는 매달아 닿네요. 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님들도 체험 와서 직접 수확 체험도 해보고 애기들은 또 바나나 이렇게 큰 바나나를 만질 수도 있고. 준비를 사전에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요걸 보고 무슨 체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수확을 좀 해야 돼요. 네. 잘생긴 리포터님께서 한번 또 이거를 수확을 한번 해보셔야죠. 그러면 제가 시범은 보일 테니까 잘 보고. 자, 수확 한 번 해봅시다. 우와. 오. 이야. 보이십니까. 일단 사이즈부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아 바나나는 후숙과일이라서 바로 먹으면 후회할 텐데 거봐요 아직 딸다니까 이거 덜 익은 거 말고 뭐 제대로 된 거는 없어요 쫙 노랗게 익은 거 있잖아요 일 좀 하고 계시면 제가 포항 바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맛있는 게 있구나 그럼요 익은 게 있네요 있어요 안 준 거죠 그렇죠 시키려고 주세요 자 일도 하고 체험도 해야 빨아 나가자 어서오 굉장히 크죠 일 잘하고 계시네요 이야 형님 정말 튼실하네 그렇죠 보통이 아니다 이걸 땄지만 저는 지금 눈이 이게 이제 체험을 한 거지만 숙성을 하면은 자 포항 바나나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네요 자 고생하셨으니까 자 먹어볼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야 오 진하다 먹어보겠습니다 오 달다 정말 솔직히 여러분 훨씬 달아요 단맛이 왜 더 단 거예요 원래 수입산보다 더 달아요? 국산바나나는 최대한 일조를 많이 받게 오래 나무에 매달려 놓은 상태에서 비대는 좀 더 크게 조금 됩니다 수입바나나보다는 일단 과일을 마시기 때문에 최대한 당도를 올리려고 저희 국산바나나 농가들은 그렇게 이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체험 위주로 운영되는 포항의 바나나 농장 유일하게 바나나 체험을 할 수 있다 보니 요즘 이 농장을 찾는 꼬마 손님들의 발길 끊이지 않는다는데요 바나나 꽃도 손으로 만져보고 바나나 풀이 자라는 과정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체험학습 바나나만 먹어봤는데 풀을 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어요 먹어보기만 하던 바나나를 풀을 보니까 신기해요 네 빨리 바나나 먹고 싶어요 네 바나나 좋아해요? 네 바나나야 빨리 꺼줘 흔히 바나나를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 해살이 풀에서 자란 열매랍니다 바나나에 대해 잘 몰랐던 사실 이렇게 하나 배워가네요 아까 전에 우리 친구도 봤을 때 거기 플라스칸에서 12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바나나가 열려서 이렇게 큰 바나나무가 돼서 이렇게 열매가 열어요 요즘 포항에 핵인싸로 자리 잡은 포항 바나나 수입산에 비해 유통 여건이 좋아 가장 맛있을 때 수확해 바로 맛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선도는 업! 강도 역시 높다고 합니다 바나나 체험 우리 아이들이 오늘 어떻게 느낀 것 같고 어떤 게 본 것 같은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일단 와서 보니까 너무 이색적이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이 더 신기하게 느끼는 것 같고요 아이들이 마트에서 이렇게 접할 때 노란색깔 익은 바나나를 봤는데 이렇게 자기 키보다 더 큰 나무에 열려있는 초록색깔 나무 열매 바나나를 보면서 아이들이 더 신기해하고 그 맛을 보고 아! 이상하다 느꼈는데 다시 노랗게 익었는 바나나에서 달콤함을 느끼는 그런 체험이 될 수 있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 것 같아요 포항을 대표할 수 있는 과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 지난 2017년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하우스를 지어 바나나 400포기를 심었는데요 생육 단계를 다르게 해서 재배하기 때문에 이젠 1년 내내 포항 바나나를 체험하고 맛볼 수 있답니다 농장은 굉장히 넓은데 몇 분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나나 농장은 제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요? 네 이 넓은 농장이 혼자서 관리가 돼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요? 어떻게? 저희 농장은 스마트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온도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걸 자동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저 혼자서 충분히 많은 일손 없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나나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하우스 실내 온도 유지도 스마트팜을 이용하면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바나나가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독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배 기술 고급에도 힘쓰고 있답니다 바나나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 바나나가요 포항을 대표할 수 있는 과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 대표 과일 바나나 포항에 바나나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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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경북 최초로 바나나 재배에 성공한 포항 앞으로 포항을 대표하는 작물이자 지역 농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포항 바나나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난해 봄 400여 그루의 바나나 나무를 심은 뒤 각구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됐는데요 제주도보다 많은 일조량 덕분에 재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포항 바나나는 달고 쫀득한 식감이 뛰어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모은 적금으로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힘든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시세보다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이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시죠 아찔한 높이 빌딩 도착해요 근데 여기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조금 낮춰서 가야 된다 누군가에게는 부동산 경매가 지금이 최적기 부동산 경매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찾았는데요 수강생들의 진지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욕심이 나죠 저도 바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대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법원에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절반까지 부동산 경매 가장 큰 장점이다 다양한 경매 매물과 시세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자 다들 이해하셨죠? 예 그럼 오늘 수업은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네 좀 쉽게 뭐 직접 제가 확인을 한다든지 좀 해보는 방법 없습니까? 아 이게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을 이해만 하시면 특별히 어려운 거 없거든요 자 이 사이트는 대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매 사이트인데요 나는 부산에 내 물건들을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누리는 겁니다 아 그럼 매물이 다 올라오는 거네요 그러면 네 네 네 위에 금액이 감정 가격 처음 시작하는 금액이고요 밑에 금액이 현재 최점매약 금액 자 그래서 이 물건을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현황 조사소와 감정평가서라는 서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황 조사소는 경매가 개시가 되면 사장님께서 여기 법원 집행관에게 이 물건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감정평가서는 이 물건이 얼마짜리인지 작성하는 서류가 감정평가서입니다 감정평가서와 매각 물건 명세서가 뭔지 설명을 듣고 제가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아봤는데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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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낙찰자가 이 세입자가 받지 못한 보증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해서 살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아 이거 시옥이 아니네. 원장님 오늘 원장님과 저의 첫 만남이거든요. 낯설지가 않아요. 남 같지가 않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 어떻습니까? 그냥 라이브로 저를 위해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모든 걸 좀 확인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자 직접 현장으로 나가 매물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매물은요. 어떤 거예요? 아 이번에 이번에 나옵니다. 아 이것이구나. 좀 오래되긴 해도 금액값 평수가 좋은 주택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에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감정 가격이 1억 5천만 원인데 한 7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 50% 떨어진 거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괜찮네요. 그럼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가격은 괜찮은데요. 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건물은 전부 다 팔리는 물건인데요. 토지는 두 명이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내 거라는 자체에 대한 큰 믿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건물은 다 내 거지만 토지는 다 내 것이 아니라 일부만 내 것이 되겠죠. 대신에. 네. 대신에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투자가 투자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동네 부동산 시세를 확인해 봤는데요. 거기는 시세 없어요. 해가 있고 흉가도 있습니다. 제가 수요가 없네요. 사실 이런 게 안 되죠. 수요가 없다 보니까 시장 가격이라고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모하네요. 안 좋다 이거죠 지금. 네 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 현장 실사는 기본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덥석이 제가 참여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매 물건이 가격만 싸다고 해서 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가서 현장에 부동산이 들러가지고 현재 부동산이 거래되는 분위기 등을 잘 파악을 하고 물건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이어 동사무소에서도 확인할 서류가 있는데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입니다. 계속해서 주변에 다른 경매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고 왔던 그 땅 바로 옆에 땅인데요 이 땅이. 네. 그런데 이 땅은 평균 100만 원 팔리고 나서 지금은 가격이 4배나 상승한 그런 땅입니다. 400. 네. 400%. 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아까 그곳이나 이곳이나 전부 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한데 여기가 그렇게 가격이 올랐던 이유는 일단 전망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 앞에 이런 카페들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을 찾는 수요가 많은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지금 방송 중이지만 원장님이 이런 땅을 저한테 소개를 해줘야지. 네. 도심 속에서 100만 원짜리 땅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앞으로 저랑 소주 아니면 먹으면서 그렇게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경매 물건을 선택할 때 유동인구와 주변의 상권 분위기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누구나 살고 싶은 초고층 빌딩. 으리으리하죠.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하늘과 맞닿은 곳. 보는 거는 돈이 들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펜트하우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펜트하우스는 어느 정도 금액이 형성되어 있어요. 펜트하우스는 50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50억 정도면 제가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50억은 살짝 킵을 시켜놓고. 네. 다른 친구를 한번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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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보고 싶어. 억소리나는 이곳의 시세를 알아봅니다. 두 번의 유찰된 경매 금액과 현 시세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가에게 꼼꼼하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동네 시세가 제일 큰 매물이 13억 5천. 그게 제일 쌉니다. 13억 5천에서 한 16억에서 17억까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경매가가 11억 몇 천. 11억 초반대라고 보면. 네. 지금 실매매가가 거의 13억 되잖아요. 14억입니다. 14억 정도. 그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이 경매가 경매로 받으시면 아주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금액이 받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많이 센 분이 경매에 낙찰될 거니까. 과연 그 경매 금액이 얼마 될지는 내일 모레 나오겠죠. 부동산 경매 물건은 현 점유자와 세입자의 동의 없이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경매 매물과 비슷한 아파트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기본적인 수확, 누수, 정기체크는 필수입니다. 너무 좋다. 아니 이게 사방으로 다 트인 게. 바다관이 한 눈에 다 들어와 버리고. 그러면 매물을 보러 왔잖아요.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수확이 좋은지, 물이 잘 나오는지. 그다음에 천장이나 이런 데 보면 누수 흔적이 혹시 없는지. 노수.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사부님이 제자에게 팁을 주십시오. 형편에 맞는지. 형편에 맞는지. 아무리 좋은 팁이라도 형편에 안 맞는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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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을 주구나. 전철에 배워봅시다. 부동산 경매를 배워봤는데요. 부동산 경매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안에서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부동산 경매 정보를 잘 배워서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철에 먹는 음식은 보약과도 같다고 하죠. 그만큼 제철 음식은 맛과 향이 풍부하고 영양도 높기 때문인데요. 요즘 완도 앞바다에서는 다시마는 물론 바다의 불로초라고 불리는 토채취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계세요. 너무 배고픈데. 다만 깨주시면 안 돼요. 계세요. 아, 배고파. 들어와. 그토록 찾던 건강 밥상. 과연 맛볼 수 있을까? 청정수도 완도바다에서 건져올린 건강함. 톳과 다시마가 떴다. 야들야들한 식감과 시원한 갯내음을 듬뿍 담은 청정해조류. 톳과 다시마의 대 변신. 맛은 물론 영양까지 한 번에. 1등 식품 청정해조류로 차려낸 건강 밥상. 완도 금당도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청정바다 수도 완도. 그중에서도 싱싱한 해조류를 만나볼 수 있다는 금당도에 왔습니다. 영양도 가득하고 맛도 좋다는 싱싱한 해조류 만나볼 텐데요. 오늘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예부터 금이 많이 나와 금빛 장관이 펼쳐진 섬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금당도. 이곳에 오면 꼭 보고 가야 하는 게 있다는데요. 해안가 절벽마다 펼쳐진 기암괴석. 맑고 깨끗한 바다와 맞닿은 금당팔경입니다. 이쁜 일쏘냐. 금당팔경과 함께 금당도를 대표하는 또 다른 보물. 바로 청정바다에서 나고 자란 싱싱한 해조류. 이곳 금당도에 오면 싱싱한 해조류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일단 어떤 해조류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다에 나는 거라면 다 볼 수 있죠. 톳, 다시마 건조하고 있고요. 톳은 한 달 전부터 시작했고 지금 한참 건조 중에 있거든요. 네. 양식을 비롯한 어업을 통해 삶을 일구어 나가는 금당도 주민들. 금당도 바다는 적당한 수온과 조류의 흐름까지 좋아 최고의 어장을 자랑하는데요. 영양 높은 해조류가 자라나기 딱 좋은 환경을 지녔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밥상 어디에서든 다양한 재료와 어우러져 식탁 위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는 다시마. 제철에 맞은 다시마를 수확하기 위해 금당도 앞바다가 들썩입니다. 멋진 금당 팔경에 바다에서 막 건져올린 싱싱한 해조류까지 받겠다. 아우 배가 고파지는 게 당연도 하지. 그런데 소득이 좀 없는 모양인데. 완도의 건강 밥상을 찾아 여기저기 들어가 보는데. 그때 들려온 구세주 같은 한마디. 들어와! 들어와! 아이고 살아났네 살아났어. 기쁜 마음으로 들어선 마을회관은 고된 바닷일을 마치고 온 어머님들의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바다에서 갓 건져올린 톳으로 뚝딱 한 상 차림을 만들어내는 금손 중의 금손. 금당도 부녀회장님의 야무진 손맛. 손맛도 손맛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청정바다에서 건진 싱싱한 톳. 시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축 쳐져 있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방울이 통통해서 탱글탱글한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신선하고. 색깔은? 색깔은 노래가지고 노란 것이 좋은 거예요. 싱싱한 톳을 두부와 함께 넣어 만든 톳전. 거기에 매실청과 된장 등 가진 양념을 넣어 오물조물 맛있게 묻혀낸 톳초무침까지. 이 정도면 건강 밥상 아닌가요? 거창한 재료도 필요 없이 싱싱한 톳과 채소들 넣고 쓱쓱 비빈 톳 비빔밥 한 그릇이면 아마 집 나간 입맛도 입 앞에서 맴돌걸요. 암만 당연하지. 이 포광은 물론 건강까지 한 번에. 맛과 영양을 듬뿍 담아냈다고요. 청정바다가 선물해준 완도 건강 밥상 최고. 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그릇 지금 쫙쫙 비워버렸어요. 제가 맛있게 먹었으니까 설거지할게요. 설거지는 안 해도 되고 지금 할머니들도 다 일해야 되는 시국이에요. 가서 일해야 돼. 일? 일. 톤짜기가 바로 ETF야. Prob паль시다. 안돼 안돼. 안끼는데 안돼. 세상에는 공짜가 하나 없어. 아뇨. 그렇다. 세상엔 공짜가 없는 법 먹었으면 먹은 값은 하는 게 임지상정 박은혜 리포터 파이팅 바다의 향을 가득 싣고 올라오는 바다의 볼로초 톳 톳은 특히나 해독기능 덕분에 몸손 노폐물들을 배출해내는 데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데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대적할 건강식품으로는 이 톳만큼 좋은 게 없답니다 가을에 종묘의식을 해서 5월달부터 채취를 하죠 그런데 보니까 되게 싱싱해 보이고 색깔도 좋고 빛깔도 빤짝빤짝 빛나거든요 토시 이렇게 잘 자라나기 위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조류 조건이 맞아야 하고 날씨의 영향이 좀 크죠 그래서 여기는 청정해역이고 물이 막기다 보니까 아주 톳에 최적지에 받아나갈 수 있습니다 톳 수확으로 한창 바쁜 때를 보내고 있는 금당도 우리 박은혜 리포터도 두 손 두 발 걷어올렸는데 이건 돕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렇게 칼만 가져다 댄다고 다 되는 건 줄 알아? 솔직히 그렇게 많은 톳이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끊임없이 올라와서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그 배에 이렇게 막 엄청 크게 쌓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누워서 쉬고 싶다 누워서 톳이 올라오는 거를 그냥 바람 안 보고 있고 싶다 좀 솔직히 폭신폭신해가지고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톳은 제때제때 이물질을 골라내야 하는 것이 작업의 포인트 청년 오늘 일당이네 어야 가져가서 톳이 아닌 것은 물럭거라 금낭도의 톳을 모조리 수확할 기세로 톳을 향한 집념을 발휘하는 박은혜 리포터 그래 그래 이만하면 될 것 같아 오늘 일당은 하고 간 것 같다 그래서 일당 100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자를 함께 하니까 이 톳 알갱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냥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힘든 과자를 거쳐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에 이게 밥이 또 더 맛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열심히 건져 올린 톳의 양은 무려 1톤 정도가 되는 양 이 많은 톳들 건져 올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수확한 톳은 곧바로 건조장으로 옮겨져 우리 밥상에 오를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금강도의 맑은 바람과 따사로운 햇볕을 쐬며 바짝 말려지게 되는 거죠 수확해온 톳을 이렇게 바로 건조하는 작업을 거치는 건가요? 여건상 이렇게 양이 많다 보니까 기기로 말릴 수는 없고 자연적인 햇볕에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배 안에서 끌어올릴 땐 사실 몰랐거든요 이렇게나 많은 양인 줄 되게 뿌듯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1년 농사니까 아무튼 이렇게 풍작이 되고 이렇게 제품이 좋게 나오면 또 뿌듯하고 아무튼 좋습니다 완도의 토도 많이 찾아주시라고 한 말씀 또 해주신다면요 토수는 유효한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다의 불로초라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돼서 그런 소리가 나왔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코이단 같은 성분도 미역이나 다시마보다는 2.5배 내지 3배 정도가 많이 함유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칼슘이라든 칼륨이랄지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우유한 10배 정도 이렇게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좀 많이 먹고 건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정바다가 품고 길러낸 바다의 건강나물 해조류 바다의 진한 향을 품고 올라오는 해조류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사로잡아 보자고요 완도 금강도에서 나고 자란 싱싱한 해조류들 오늘 어민들과 함께 직접 수확도 해보고 그리고 톱과 다시마로 만든 건강한 밥상도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집 식탁 위에 건강한 바다 한 접시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톱은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건 물론이고요 칼슘이 함유량이 높아서 자라나는 성장기 아이들과 어른들에게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 덕분에 밑반찬으로도 그만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영양만점 토수로 반찬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맛있는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라도 광주는 마세고장으로 불리는 만큼 온갖 맛집들이 모여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야식 메뉴 족발과 달콤한 디저트가 가득한 디저트 맛집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무슨 발이니? 꽃다발 꽃다발 그거 말고 병나발 병나발 그거 말고 민지발 그것도 맞긴 한데 그래도 역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왕조빨? 왕조빨 왕조빨 이 치명적인 비주얼 정말 아름답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윈즈에요 이 족발은요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에요 과연 이 족발도 저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오늘은 아주 제대로 검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발 맛의 기본은 뭐니뭐니 해도 좋은 재료죠? 저희는 국내산 생족을 쓰는데 생족 중에서도 질이 좋은 원플러스 좋은 음식만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매일 이렇게 생족을 들여온다고 합니다 생족은 잡내도 나지 않을 뿐더러 싱싱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족을 더 쓰고 있습니다 이 집은 잡내를 잡는데 한약재를 넣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약을 넣지 말고 어떤 걸 넣어볼까 족발의 맛을 더 풍미롭게 하고 또 그리고 족발맛 뿐만이 아니라 영양이나 건강까지 생각한다면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을까 그 비법 한번 살펴볼까요? 사과, 배, 대파 뭐 여기까지는 다른 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니, 어머 잠깐만요 이거 유자 아니에요? 족발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굉장히 족발 번연의 맛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유자를 넣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정성스레 삶는 족발 얼마나 푹 삶았는지 살코기는 육즙을 머금고 껍질은 영롱한 갈색빛을 뽐내는데요 야들야들 초크초크 불맛을 한번 입혀주고요 비장의 무기, 마늘 소스를 더해줍니다 저희는 과일과 마늘을 잘 숙성시켜서 만들어가지고 좀 담백하면서 약간은 달콤한 그런 맛으로 만들었습니다 야식의 끝판왕 족발 등장이요 이 족발을 먹기 전에 약간 이진만의 시그니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에피타이저인데 저 순대를 이렇게 고급스러운 순대는 처음 봤어요 어머 이게 순대 스테이크래요? 어쩐지 이 불판 위에 이렇게 지글지글 아, 또 수제 순대 이렇게 이걸 열어서 찍어주시면 돼요 이걸, 이거요? 네네 그게 이제 반찬 상태인데 이게요? 이거 도마 아니야? 네 도마인 줄 알았어요 도마가 여기 왜 올라있지 했는데 어머어머 어머어머 음 음 음 이 겉면이 스테이크다 보니까 살짝 이 돌판에 익혀있어요 그래서 이 껍질을 먹는 식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족발의 윤기 음 음 아 이 콜라 등 아 진짜 맛있다 도전 도전 이걸 먼저 입에 가져다 드시고요 아 오늘 껍질적인 거 아니야, 너? 입? 어 음 음 음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수제 순대랑 같이 먹으면요 와 이건 진짜 뭐 어 게임 끝이죠? 계속 들어가죠? 족발을 맛있게 먹고 찾아간 다음 맛집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한테 조금 익숙한 비주얼이에요 이 인절미 토스트? 많이 먹어본 것 같은데 네 토스트와 인절미의 맛있는 만남 고소한 향기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데요 이건 이제 콩가루가 위에 듬뿍 투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많이 찾는 메뉴 중 하나예요 음 고소한 냄새 음 달콤한 냄새 너도 빵떡 나도 빵떡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이 떡이 떡이 왜 이렇게 쫀득쫀득하지? 왜 떡 맞아요? 크림 같아요 떡이 떡이 굉장히 쫀득쫀득 쫀쫀해요 보이시죠? 이거 늘어나는 거 음 이 빵은 되게 바삭바삭한데 이 떡은 되게 쫀득쫀득하고 가운데 있는 이 버터 머러 향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음 맛있다 올게 왔죠? 드디어 빙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어우 또 빙수 냄새 맡고 어우 이 녀석아 알겠어 아니 이거 없어 미안하지 달콤함으로 기분을 업 시켜주는 브라우니 빙수인데요 브라우니 특유의 촉촉함과 생크림의 달달함을 같이 즐길 수 있는 빙수 브라우니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우유 얼음 우유 얼음을 눈꽃처럼 곱게 갈아서 브라우니 빙수를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 생크림까지 더해주고 브라우니를 콕콕 박아서 씹는 재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진한 달콤함이 느껴지시죠? 왜요? 달달한 브라우니 먼저 먹어볼게요 진짜 먹고 싶어 이 녀석 원래 브라우니랑 우유랑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더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맛 이가 시렵지만 당황하지 않고 빙수는 이 시렵게 먹는 게 맛있잖아요 브라우니 빙수로 무더위 해결 쪼깍 쪼깍 김수 탈퇴 맛있는 문흥동음도 오세요 MC 민지 예뻐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쉬운 일도 서로 힘을 합하면 훨씬 쉽다는 뜻인데요 이 말처럼 농산 일도 함께 거들고 또 농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여성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시죠 청보리가 예쁘게 익어가는 5월 충주의 어느 들력에 푸른 꿈을 꾸는 여성 농부들이 있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품하시아듯 서로의 농사일을 거들고 함께 수확한 농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여성 농부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청보리밭입니다 이곳에 나온 이유가 당연히 있죠 이 농민 한 분이 아니고요 여럿이 함께 즐겁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시죠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곳 이곳은 충주의 한 청보리밭입니다 보리가 예쁘게 익어가고 있는 이곳에 여성 농업인들이 모여 농사일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가을은 아직 멀고 수확철도 아닌데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인 걸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보리밭에 왔는데요 이건 지금 풀 뜯는 거예요? 잡초인가요? 아유 아닙니다 이게 몸에 좋은 보리쌍이에요 저희들이 이거 요즘에 작업해가지고 1년 동안 이거 미숫가루에도 넣고 그냥 가루도 먹고 하여튼 이게 보리쌍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풀이 아니고 진짜 귀한 거네요 보리쌍 아유 귀하고 말고죠 이 좋은 봄날 함께 어우러져 귀한 보리쌍 수확을 하고 있다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수확의 기쁨을 함께해 보았습니다 아유 잘 좀 해봐요 그렇게 막 뿌리를 막 뽑으면 안 돼 아유 기술적으로 해야 되고 날씨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농사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하지만 몇 번 해보니 제법 손에 익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사일을 해보니 우리 농부들의 정성과 노고가 고스란히 몸에 전해졌답니다 하하하하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다 보리쌍입니다 아니 혼자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힘을 합치니까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이 했죠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그 자전에 이렇게 일을 같이 해주신 분들은 동네 장목반이세요? 아니 우리 생활계선 회장님들이세요 읍면동 회장님 아 다 회장님이세요? 회장님 회장님 그리고 또 회장님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충주 생활계선의 각 읍면동 회장님들이라는데요 아니 회장님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자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인 거예요? 아 저희는 농사를 대농으로 많이 줘서 그 농산품을 가공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로만 이렇게 단체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와 여성분들만 단체로 돼서 농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가공까지? 네 대박 여성 농업인들이 함께 운영하는 농산물 가공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그 보리싹 수확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네 이곳에 오면요 보리싹이랑 같이 가공해서 뭘 만든다고 들었어요 네 보리싹 미숫가루예요 아 진짜요? 네 오 이게 미숫가루예요? 네 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요? 충주에서 나오는 보리 보리싹 찹쌀 현미 서리태 콩 그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와 이렇게 좋은 미숫가루에 보리싹까지 들어가면 진짜 맛있겠네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직접 재배에 수확한 보리싹 이 보리싹으로 만든 미숫가루를 우유에 타서 마셔보니 정말 불맛이었답니다 미숫가루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공식품이 이곳에서 탄생했는데요 콩나물 재배기를 이용해 콩나물도 재배하고 있었고요 뿐만 아닙니다 여성 노원인들이 직접 지은 쌀로 맛있는 뻥튀기 과자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네 이곳은 농촌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콩나물이나 미숫가루, 엿기름 등 다양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곳입니다 우와 이게 왜 연기예요?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쌀빵 찌고 있어요 지금 아 쌀빵이에요? 네 오 그러면 이거 다 쌀로 만든 거예요? 네 쌀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럼 다른 거 안 들어가고요? 네 견과류가 조금 들어가고요 다 쌀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엄청 뜨거워요 오 이야 케이크처럼 나와요 네네 뜨거울 텐데 괜찮은가요? 아니 쌀대도 살살살 녹고 부드러웠네요 아 네 여기 우유하고 달걀을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부드럽습니다 아 진짜 빵 같아요 빵? 네네 밀가루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쌀로만 만드는 쌀빵 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 그리고 달걀과 우유를 넣어 잘 섞어준 다음 실리콘 빵 틀에 반죽을 넣어 찜통에서 20분간 찌면 완성!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로만 만든 맛있는 쌀빵입니다 농사일 틈틈이 먹는 새참으로도 손색없답니다 이렇게 100%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만든 다양한 가공식품들은 옆 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와 이곳은요 옆에서 가공했던 것들이 판매되는 곳인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지역 농산물 100%를 이용해서 다양한 가공된 농산물이 전시된 곳인데요 역기름, 미숫가루 그리고 분말 그리고 건조농산물 그리고 반찬까지 전시돼서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정말 다양한 우리 농산물 농식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수확한 보리싹을 이용한 가공식품들을 찾아봤습니다 정말 품목이 많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다양하게 가공하고 판매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품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몇 개 정도? 한 50여 가지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0여 가지요? 우리 농민분들이 직접 재배해서 가공한 것을 또 소비자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거양득이라기보다는 일거산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니 좋은 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농사인의 힘을 보태고 일손을 나누며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말 그대로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네요 오늘도 이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즐거움을 넘어 장미빛 미래까지 함께 꿈꾸고 있답니다 아이디어도 내고 몸으로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럿이 같이 의논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고 힘든 일도 같이 여럿이 하니까 힘이 덜 들고 우리 아들들이나 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졌다 보니까 서로 소비자들이 믿고 저희들 제품을 많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여성 농업인들이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더욱더 기분이 좋고 함께하면 더욱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농업의 일에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꿈을 꿉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힘을 합쳐 우리 농업을 지키고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과 농사품을 얻고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껌먹고 알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충주 여성 농업인들이 꾸는 푸른 꿈 응원할게요 농촌을 지키는 여성 농업인들이 힘을 합쳐 소비자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만들어가는 농촌의 미래 전국시대에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